LG 전자가 출시 1년을 맞은 공간 인테리어가 전 LG 오브젯 컬렉션을 러시아에 선보입니다. 지난 5월 중국에 오브젯 컬렉션을 출시한 데 이은 두 번째 해외시장 진출입니다. 러시아에는 오브젯 컬렉션 상냉장 하 냉동 냉장고와 원도어 컨버터블 패키지를 시작으로 원바디 세탁 건조기 워시타워, 스타일러 등 출시 제품군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.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베이지와 실버 색상을 우선 선보이게 될 예정이고 순차적으로 색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 LG 전자는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과 성능으로 러시아 프리미엄 가전시장을 선두하겠다며 향후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도 오브젯 컬렉션을 출시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.